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2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만 4천표를 가져간 강용석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아주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이들이 몰려가서 수천 건의 댓글을 달고 있는데 고맙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슈퍼챗 쏘겠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인 건지 조롱인 건지 반반 섞인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이 가로세로연구소를 함께 공동으로 운영했던 김세희 대표가 사실상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김은혜 후보의 낙마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대신 사과드린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뿐 아니라 사실상 단일화 논의가 있었는데 이걸 엎어뜨린 것은 강용석 후보 측이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식의 지금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달린 댓글 한번 읽어 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강용석 님의 민주당을 향한 애착에 감동하여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민주당을 위해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은혜를 낙선시켜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솔직히 이번 지선 포기했었습니다 정말 좌절하기 직전이었는데 가세연 덕분에 인구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도 없고 어떻게든 제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감사 인사 하고 싶은데 방송 중이 아니라 슈퍼챗도 못 드리고 댓글로 미약하게나마 감사 인사 남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댓글 보시면 민주당의 영웅 대안의 영웅 민족의 영웅 대단하다 가세연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축하합니다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동연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겠습니다 자 박수 김동연 당선을 위해 뛰어준 가세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원입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강용석 씨 정말 감사합니다 13대 4로 민주당 해체되는 거 김동연 구사일생으로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290만 경기도 국민의힘 투표자를 적으로 돌리시고 5만 명의 지지자를 얻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강용석 후보님과 가세연 후원하신 어르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연장되고 대장동은 수사하기 어렵게 되었고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이기게 되었고 김동연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를 향한 가세연의 현신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책임당원입니다 강용석 소장님 덕분에 저희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차기에도 나와주셔서 꼭 보수표 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측에서 앞으로 구독도 많이 하고 슈퍼챗 많이 싸주겠다 이런 식의 조롱인데 지금 조롱답게 내 큰 공을 세웠죠 강용석 후보가 결국 김동연 후보를 경기도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세연을 함께 운영했던 김세희 대표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뭔가 그 이면에 아주 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탈락이 확정되고 나서 김세희 대표는 강용석 후보를 대신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이런 신경을 밝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김세희 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저라도 사죄의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밝히면서 어젯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다 저는 강용석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무조건적인 단일화를 추진했던 사람이다 저는 김은혜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 라고 하면서 이 협상이 있었는데 왜 결렬됐는지 그 배경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무조건 이준석 대표가 모르게 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 대표는 강 후보와의 단일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은혜 캠프가 이준석 대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강용석의 명예 회복 이외에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고 무조건적인 단일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강용석 캠프 관계자들이 무조건적인 단일화에 반대했다 강용석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이렇게 몰래 저의 뒤통수를 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결정타가 바로 5월 23일 월요일에 있었던 SBS TV 토론이다 당시 나와 가세현은 김동연 당선인의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 위해서 사진 패널까지 만들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만들지 않은 사진 패널을 강용석 캠프에서 따로 준비했다 그게 바로 다봉타워 사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봉타워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건물인데 선거 막판에 김은혜 후보가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건물입니다 남편이 지분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있는 재산을 마치 없는 것처럼 신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신고는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 상승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처음 문제 제기를 해서 공란화 시킨 사람이 바로 강용석 후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세희 대표는 아니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생방송 중에 이런 의혹 제기를 왜 터뜨려 버리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은혜 김동연 대결이 초박빙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단일화를 위해 강용석 캠프와의 이 결별을 설원해 가면서까지 열심히 싸웠다 제가 축혀 세웠던 사람들이 제 등 뒤에 칼을 꽂았다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누구도 사죄의 말을 하지 않고 있기에 저라도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죄송하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 가로세로 연구서를 함께 운영해 왔던 김세희 그리고 강용석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아주 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강용석 후보는 원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었다 지금 이런 새로운 사실도 꺼내들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 잡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강용석 후보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낙마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용석 후보 캠프 측은 김은혜 후보 측에서 우리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를 강용석 후보를 단일화 조건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걸 거부함으로써 결려됐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1%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죠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나를 당신 캠프의 공동선대위장에 앉혀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김은혜 선거 캠프의 얼굴로 강용석 후보를 앉히겠다?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저는 이 강용석 후보가 처음부터 나온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올 때부터 선거 자금 모금한다고 거의 19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당을 창당하려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데 강용석 후보가 앞으로 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대체 이 떨어질 게 뻔한 이 선거에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앞으로의 행보를 보고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참 너무나 씁쓸한 이런 낙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아주 씁쓸한 발목 잡기죠 감사합니다